가라! 몬스터볼! 지영으로 삼켜줘 마! 다들 하위! 안녕하세요. 두지우입니다. 핏진다 같은데. 자, 두지우의 피카츄 만들기를 피카츄 돈가스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돈가스용 금신, 나중에 고기를 쓸 칼, 맛가루, 중력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에 밑강을 해줄 화부맛 소울트도 준비해주세요. 아시겠죠? 야! 너랑 정했어! 아, 죄송. 자, 이 돼지고기를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있는 고기는 피카츄의 어느 부위인가요? 네? 아니, 왜 등심 파괴를 하세요? 피카츄의 어느 부위라뇨. 여기다가 돼지에 등심을 넣습니다. 어차피 망치고 대충하자. 아니야. 진지하다고 내 연기를, 내 요리는 후추를 얼마나 후추를 봐야 되는 걸까요? 제 감에 의해서 휴벌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물주물, 주물주물 해주십니다. 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고개들이 잘게 흐트러져가지고 되게 잘 뭉쳐졌는데 저는 그냥 덩어리째로 정중점에서 줘가지고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피카츄 돈가스 모양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망치로 다 줘야 된다고요? 그런 줄 알고 제가 챙겨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머, 이렇게 두들겨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디서 음식 맛있겠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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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다 다시 저처럼 이렇게 비닐을 깔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가스를 팡팡팡 반대라고 너 어디 모자르냐? 거기 위에 비닐을 올리는 거야. 상관없어. 내가 본 영상에서도 그냥 이 위에다 놓고 돈가스 망치했어요. 돈가스 패고시 팡팡팡 돈가스 뒤집어서 패라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닫어줍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피카츄 모양을 내기 전에 캐러러 모양으로 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나 이제 그걸 얇게 생각나왔어? 이거를 잘라면 되는 거야 beschäft. 크! 역시 아이엔 지니어스 지니어스 사실 지효는 천재였던 거이니. 자, 이거를 잘 잡고 캐러러 모양대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예술 작업 중이기 때문에 말을 거시면 안 돼요 캐롤어모양 그 다음 나와라 비닐문 얼굴에 비닐을 덮으라고요 저보고요 몰라 안 들어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원래 비닐은 머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쉿 다들 정수기 주세요 피카츄 두개 물어 피카츄 아니 무슨 침묵을 다져 피카츄 모양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귀 부분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일단 귀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자 어때 귀가 완성됐어 너무 토끼기처럼 해놨나? 피카츄 귀는 좀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 피카츄 귀는 한 45도 정도 될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미래해놨어 이건 그러면은 기분 좋은 피카츄로 하자 자 얼굴 부분 만드시고요 자 여기는 팔 부분까지 피카츄가 뒤틀렸는데? 근데 나 포기할 수 없어 피카츄 보고 싶어 피카츄 잠깐만 이상해 아니 아직 모르긴 하는데 나 적어봤어 기색수에 나오는 오른손이야 똥이도 저렇게 안 시끄러지 피카츄 돈가스가 아니었고요 뚱이 돈가스입니다 뚱이 돈가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덩어리로 피카츄 돈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잠시만요 이미지 보고할게요 밑그림을 그려 이게 바로 조카소와 주임원팀의 콜라보레이션이다 그거는 또 무슨 헛짓거리야? 자 그대로 잘라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티부하기라니 지금 조물주 모드예요 조물주 모드 피카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모른다 귀 모양 나오면은 완벽하게 될 수 있어 좋아 이정도면은 피카츄야 이거 피카츄야 자 어떤가요? 피카츄 갔죠?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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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사슴벌레야 무슨 세균맨이야 이게 무슨 엽개토끼야 아니 이거 피카츄라고 피카츄 무슨 부리부리 대마왕이야 아 부리부리 대마왕 돈가스로 가겠습니다 피카츄 만들기는 실패했지만 부리부리 대마왕 돈가스 캐롤러 돈가스 똥이 돈가스 이게 세 개 됐거든요 세 개의 돈가스를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로 옷을 입혀준 다음에 계란물로 코팅을 해주고 빵가루로 덮어줍니다 170도 정도에서 익을 때까지 튀겨줍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피카츄 모양이 안 나와서 조금 시무룩해요 조금 싱싱한 상태입니다 계란을 몇 개 넣어줄까요? 저는 돈가스가 세 개 있으니까 세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저는 항상 충분하게 제 요리철학은 풍성한 요리이기 때문에 밀가루도 항상 천천하게 뿌려줍니다 오예 이거 밀가루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나약할 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잇 밀가루 갈겨잉 자 이것은 캐러로 살짝만 발라주시고요 빵가루를 솔솔솔솔 묻혀줍니다 어머 귀여운 거 봐 헐 대박 이렇게 두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똥이 똥이 돈가스를 밀가루로 묻혀줄게요 근데 사실 어디가 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귀가 여섯 개 달린 똥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제발 빵가루를 꾹꾹 눌러서 많이 해주세요 깍깍 누르라고요? 당신 백종원 선생님이신가요? 그럼 인정합니다 안 그렇다면 어 주인이 먹힘 선생님에게 쫄쫄쫄쫄쫄쫄쫄쫄요 그럼 일단 꾹꾹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리브리 대마왕 돈가스를 밀가루로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게 이 브리브리 대마왕 돈가스거든요 가스 엉 솔솔솔솔 짜자 짜자 튀김가루를 넣어보라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손가락을 어떻게 살짝 넣어? 손가락 주변에 깊고 생기면 튀겨면 빵가루 깊고 생기고 있어 깊고 생기고 있어 헐 대박 빵가루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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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글부글거려 부글부글거려 지금이야 간다 어때 불을 꺼버렸네 오 됐어 자 그 다음은 육기괴물 투하 사랑해요 기름이 마 그치 이거 성공인거 같애 짜잔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불구리 대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라이츄다 라이츄 그 사이에 피카츄에서 라이츄로 진화했어요 여러분들 피카츄는 어디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피카츄 짜잔 와 특이함 완전 잘됐어 짜잔 돈가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연거리기 2분이자 아냐 그렇지 않아 꼬치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몸매 라인과 비슷한 에스타라인 공법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꼬지를 꽂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디진다 돈가스라뇨 이건 매운돈가스가 아니에요 두단아 지금 왔는데 제목의 피카츄 돈가스는 어딨나요? 짜잔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두단아 럴크 튀김이라고요 이거 보고 아니 이게 무슨 럴크 튀김이야 이거 발차기하는 피카츄인데 아뇨 잠깐만 여기가 귀인거 같은데? 아닌데 불가사리 튀김거 아닌가요? 짠 그리그리 대왕 돈가스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이 돈가스를 먹어볼까요? 오케이 어때? 이건 완전 귀여워 아니 무슨 피폭된 피카츄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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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은근히 맛있는데? 익는 것도 적들하게 익었어 버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가? 음 자 오늘 듀지우의 피카츄 돈가스 만들기는 성공 아이고 봐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 먹으라고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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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보여주실댕이에요 이게 진짜 먹어봤는데 방전하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티카츄 돈가스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